그 이야기는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그럼 이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송영길 시장은 어떻게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강남 3구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초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초구에는 동이 18개가 있습니다. 모든 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서초구에서도 18대 0입니다. 김동룡, 송영길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림 안 봐도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온 겁니다. 확률로 보면 2분의 1의 18성, 2분의 1을 18개 곱한 겁니다. 이런 확률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동전을 던지면 18개를 던졌을 때 모두가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가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이런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이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각도 엄청나게 큽니다. 내곡동 플러스 5.9 송영길, 오세훈 마이너스 5.8, 양재이동 송영길 플러스 9.1. 그러니까 강남에는 훨씬 더 조작을 크게 했네요. 그다음에 국힘당은 마이너스 8.6, 아마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양재일동은 플러스 6.3, 수치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100%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반포, 봉동은 플러스 몇 프로입니까? 16.5%,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7.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예술입니다, 예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좌우대칭의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조작을 하자랫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북도의 정없이 고창군 사례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자연수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 투표자들이 던진 그 자체입니다. 왼쪽은 뭡니까? 만든 숫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만든 숫자입니다. 공식을 이용해야 만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자료가 국민들이 던진 표를 그대로 반영한 자료가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자료가 올라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언제부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많이 안 댔고 사전 투표의 득표수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앙선거관련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가 이런 포맷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런 포맷으로 동별로 후보가 얻은 당일 득표수, 사전 득표수, 관내 사전 득표수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뭘 찾아내는 거 아니까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만든 방정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방정식이 일명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분석을 해 가지고 컴퓨터의 도움을 여러분 얻어 가지고 뭘 만들어냈냐.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제작한, 제네레이팅한 프로그램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 보니까 뭔가 하니까 오세훈이 여러분들을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15%를 빼앗아 가지고 송영길 함께 넘겨주는 아주 단순하고 조악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오세훈이 여러분들 4만 6,333표를 사전 투표에서 얻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15%인 6,950표를 그냥 송영길이 닦아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득표수라는 것은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작된 표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함께 걔 내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예상 득표수 1만 4,664표고 오세훈이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난 것이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가 5만 3,283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니까 송영길은 원래는 사전 투표에서 21%를 득표했는데 31%를 득표한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오세훈은 원래는 77%를 예를 들면 사전 투표에서 득표했는데 선관위는 67표를 받은 것으로 득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사전 투표 득표수가 후보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숫자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숫자를 만든 숫자를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 이런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15%를 빼앗아가는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구나. 이거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지만 굉장히 이 업무가 고단한 업무입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혼자서 수행한 겁니다. 낮에는 사업하고 밤에는 뭡니까? 날밤을 세워가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도 있고 1년에 수백억씩 이름들 예산 보조를 쓰는 여의도 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뭡니까? 선거를 공정하기 위해서 이걸 검증하는 일을 안 한 겁니다. 대한민국 참 문제입니다. 세금 도둑놈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세금 먹고 뭡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초구의 총결과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의 자료니까 선관위는 송영길이 서초구에서 5만 표를 얻었고 오세훈이 13만 8천 표를 얻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송영길은 4만 3천 표밖에 못 얻었고 오세훈은 14만 4천 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만 표 차이로 서초구에서 오세훈이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짜는 10만 1371표 차이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 자점만 보더라도 도둑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번,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 당일 득표율이 24%인데 사전 득표율이 31%입니다. 8% 차이나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서초구민들이 4박 5일 사이에 이렇게 다른 지지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너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은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75%인데 사전 득표율이 67%로 8%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을 또 바라보는 다른 시각은 서초구 사례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원의 자료고 밑이 흰색이 그다음에 이게 진짜 추정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이걸 비교해보면 후보별로 표가 많이 남습니다. 전산 조작을 하면 전형적인 특징이 표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표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송영길이 7표가 남은 겁니다. 오세훈은 41표가 남은 겁니다. 이렇게 표가 남습니다. 선관위 발표 자리에 표가 남아 가지고 48표를 어떻든 통계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전산 작업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일단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우리가 진짜로 추정한 자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는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밑에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다르죠. 이 송영길이는 선관위 발표자라는 21,614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밑에를 보시게 되면 14,664표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추정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동별로 다 원상복귀시켜 가지고 대해보니까 송영길이가 21,614표를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얻었다고 발표했는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14,664표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밑에 당일투표는 다 정상투표로 가정하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0.75란 것은 송영길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75장을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66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오셔오는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자료는 당일투표에서 100장당 사전투표에서 51장을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해보니까 63장인 겁니다. 63장을 그냥 표를 빼앗아 가지고 51장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업들 해가지고 그냥 선거를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병호 tv는 노출을 억제시키는 것 외에도 요 며칠 사이에는 한 지금 일주일 정도는 또 이 구독자 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이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구독자 수를 한 한두 달 정도 계속 줄여나가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등장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문정권이나 윤정권이나 공병호 tv 채널 탄압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사람들 너무합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강남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 3구를 보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강남 3구에서 22개 동 가운데 21개 동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있을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림을 딱 그려보게 되면 막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이거는 막 그냥 그림만 보고 그냥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안 한 지역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북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여러분 사례하고 비교해 이건 손을 대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수치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옵니다. 이렇게 딱 그리표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자료는 동별로 모두 다 후보가 얻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 소위 동별로 얻은 표를 다 분석해 가지고 그 동별로 얻은 표 사이에서 상호 규칙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찾아내 가지고 결국 발견한 것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죠. 오세훈 후보한테서 15%를 빼앗아 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가졌다. 15% 서울시장은 15% 많지만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수를 빼앗은 것이 그대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수를 이렇게 보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조작한 거가 여기는 또 44표 정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44표 정도로. 개수 조정이 44표나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선관위 자료에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74장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48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오세훈은 선관위 발표 자료가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100장당 48표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54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은 못 이깁니다. 이번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선거 조작이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그냥 뭉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좌파들이 권력을 지겠죠.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53% 당일 투표에서 얻으면은 그러면은 사전투표를 해도 당락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52%까지 얻으면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52%를 국민의힘 후보가 얻으면은 그러면은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선거에서 53%, 54% 이렇게 얻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4.15 총선 당시는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서 54%가 얻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 마지막에 0.4% 차이로 이기는 거죠. 권영세 후보가. 조작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막아야 됩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조작을 하는 이 문제를 못 막으면은 정말 나라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이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도 어이가 없습니다. 송파구에 동이 27개가 있는데 27개 동 모두에서 뭡니까? 민주당이 다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를 큽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100%, 1000%, 10,000% 조작을 한 거죠. 이게 그냥 크야말로 뭡니까? 좌우대칭의 숫자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뭐죠?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값이고 사전투표에서 이기고 국힘당은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이 항상 작은 사전투표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6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문정권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조작 한 대하고 조작 안 한 대는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하고 이런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하지 않습니까? 조작 한 곳과 조작하지 않은 곳.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의 어마어마한 자료를 우리는 사전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공식은 검증이 됐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도 15%를 훔친 거죠. 15%를. 11,024표를 훔쳐가지고 송영길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원래 사전투표에서 29% 정도를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선관위 발표자를 보면 38%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니까 선관위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송영길이 10만 표, 오세훈이 20만 표로 승부가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소와 조작된 걸 알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 15% 훔쳐간 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구한 것이 4번입니다. 4번, 5번을 더하게 되면 진짜가 나오죠. 진짜가 이러면 훨씬 더 큽니다. 1만 표 차이가 아니고 20만 표에서 10만 표니까 10만 표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9만 4천 표에서 21만 2천 표 정도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송영길이 10만 표로 얻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9만 4천 표, 오세훈이 20만 표 얻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21만 표로 얻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조작한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율 송영길 31% 얻었는데 사전 득표를 38% 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7%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송파 국민들은 사전투표, 당일투표에서 거의 비슷한 지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그냥 기계로가 다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질을 하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남습니다. 후보별로 득표 수, 표 수가 남습니다. 송영길이 44표, 오세훈이 49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34표가 남은 겁니다. 무효표 투표가의 합자가 136표가 남아가지고 플러스 136표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플러스 값이 남으면 전산 작업을 종결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36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표가 남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 작업을 고쳐야 되는 거죠. 투표 수가 이렇게 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오그노 대표가 보내준 건데 흥미있기 때문에 투표지가 왜 남냐. 여러분들 투표지가 남는 이유는 하나는 동단위별로 10%를 훔치고 15%를 훔치게 되면 반올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선관위 투표지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뭡니까?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플러스 146, 마이너스 146 이런 작업이 남는 겁니다.